다들 모르군요. 이런 거 있을 때 반죽 찾아보고 있으면 반죽이 부담스러워하지는 건 안 돼요. 꺼내줘! 꺼내달라는데요? 꺼내줘! 꺼내달라는데요? 수빈이 형 엉덩이 같아요. 이런 거 말해도 되나요?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? 네, 그렇게 하는 거 맞아요. 너무 세게 하지 말고 아기 엉덩이 만진다고 생각하시고 살살 해주셔야 돼요. 자, 아기 엉덩이를 안 만져봐야 돼. 자, 수빈이 엉덩이만 만져봤자 아기 엉덩이를 안 만져봤거든요. 몇 차례인가? 꼭! 아, 이거 어디서 보고 배워봤고 아, 이거 어디서 보고 배워봤고 아기 엉덩이 만져봤자 아니엉덩이 bör서 봤지. 아이디 внутренние 아기 엉덩이도